여러분 안녕하세요! 여러분 안녕하세요! 여러분 안녕하세요! 두꺼운 루타 떡볶이 잘 먹어요 오늘의 첫번째 떡볶이 혼자서는 위드탐 떡볶이 떡볶이를 하겠습니다 먼저 어묵 어묵은 태국어로 룩침밥 파 양배추 떡 준비 끝 양념장 양념장에는 고춧가루를 5큰술 4스푼 설탕 5스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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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장 2스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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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스푼 2스푼 1스푼 2스푼 500ml 마지막은 다시 3스푼 물 2스푼 2스푼 양파 인기맛 국물 육수를 국물 고기 자 이제 끓기 시작하면 떡을 국물이 자박자박해질 때까지 끓이는 거지 아기가 아니야 끓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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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볶이 끓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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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끓여